취임 2주째를 맡는 박형준 부산시장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2030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의 대기업 총수를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박 시장의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 발등에 떨어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민간유치위원장 선임권입니다. 유치 신청서 제출이 6월로 임박한 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맡아야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유치위원장으로는 대한상위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개최 후보지 시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대기업 총수를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산시는 정치력과 중앙무대 인맥을 가진 박 시장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장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만 갖고는 이 추진위원장을 무게 있는 그리고 역량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또 엑스포의 필수 조건인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사타기간 단축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부시장급인 1급 위원장에 누굴 앉힐지와 그리고 인선에 얼마나 정치색을 띌지가 관심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조만간 대기업 총수에게 엑스포 유치위원장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박 시장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